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 웬 금이냐구요 구독자님들께서 저희 하우스에 방문하신 분들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영상을 안담아 이렇게 하셨고 제가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할게요 자구가 나와서 뿌리를 내려야 구독자님이 받았을 때 실패 확률이 적지 기다려봐요 내가 자구 떼서 뿌리 내릴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마리아 금이고 자 제가 한번만 볼게 21년 2월달에 어떤 아이를 구매했었냐면 요런 아이 요런 아이를 제가 그때 당시는 그냥 그저 8만원 10만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를 딱 떼서 받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잘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요렇게 지금 보는 사이즈는 약 18.5 정도 되는 사이즈에 아휴 겨울 두 번 아니 한 번 났고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겨울이죠 해수로는 거의 한 1년 8개월 정도 된 아이가 이 정도로 자랐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충분히 왜 제가 뿌리를 내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구가 이렇게 이렇게 목도리를 둘렀으나 이렇게 무지가 있고 금이 있고 그러면 무지는 버리지는 않지만 그냥 키우지 마세요 무지는 적심을 해서 다시 요런 새꾸새꾸 아가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리아 금으로 시작합니다 마리아 금이 어디 있냐면 자 갑니다 제가 어휴 마디바 마디바 참 자 이렇게 이렇게 아까 그 아이들 자 구독자님 보세요 뿌리 다 내렸죠 뿌리 다 내렸죠 뿌리 다 내렸습니다 마리아 금이고 요 포트는 9.5cm 포트입니다 지금 여름 나서 금기가 금기가 많이 숨어있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마리아 금이고 가격은 뿌리 다 내린 아이들 지가 지가 뿌리 다 내렸잖아요 뿌리 다 내렸잖아요 뿌리 다 내린 아이고 마리아 금이고 가격은 4만원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또 제가 그 중투근 모주는 제가 어머 안 가져왔네 모주실에서 자 그 아이는 제가 그 요보다는 컸죠 요보다는 컸는데 머리를 딱 떼서 머리는 그분이 가지시고 저한테 그 아래에 부분만 제가 18만원 정도 주고 구매했는데 거기서 자고를 30개 받았습니다 그 자식들 그 아가야들 그 아가야들 금이 안보여요 에휴 금이 자 보입니다 쩐쩐쩐쩐쩐 최면을 보이잖아요 중투금은 삼방금과 같이 이렇게 금 라인이 선명하게 들어오는데 아직은 때가 여름난 아이라서 금이 그렇게 선명하진 않습니다 이 아이는 중투금이고 가격은 4만원 뿌리요 잠시만요 자 뿔이 다 내렸습니다 뿔이 다 내렸습니다 뿔이 완전히 다 내렸습니다 자 중투금도 구독자님들도 적심을 원하시면 마리아금 중투금 적심을 원하시면 마이더스 손인 다남이 다 해드립니다 자 일반 창 가격으로 금을 한번 품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대부분 매니아 오래 하신 분들은 에휴 퀸즈마리아금은 금도 아니여 이렇게 하셨던 분들 에휴 나는 제일 좋아 이게 제가 경기도 광주의 어느 다육 매장의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아이 아유 저도 안가지 이렇게 해서 던져서 제가 톡 받았던 아이 퀸즈마리아금 이 아이는 샘플이고 구독자님이 받는 아이는 요아이 받는 아이는 포트가 9.5포트에요 요아이는 지금 12cm에요 아유 예예 9.5포트에 있는 아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퀸즈마리아금이요 야 너 어머 세상에 야 너 어디 3만원이에요 3만원 이름표가 어디로 도망갔대야 또 응 참나 이름표가 어디로 갔어요 3만원 퀸즈마리아금 3만원이야 퀸즈마리아금 으 3만원입니다 3만원 예 3만원입니다 아유 중투금 여기 있으니까 가슴이 설레어 가지고 막 이름표 없는지도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야는 또 뭐여 스카스금 이에요 카스금 오 카스금 젤리 형상 젤리처럼 변합니다 요기 새 여기 이렇게 이쁘고 어머 어떻게 뼈뜨려졌어 요렇게 요렇게 요 요 안에 새 입장이 맞아요 새 입장이 젤리처럼 변합니다 젤리처럼 변하는데 카스금이라 불러주고 특가 어머 특가여 특가 자 제가 얼굴 하나 로제 하나짜리를 4만 5천원 구매해서 겨울 두 번 났더니 이렇게 이렇게 자고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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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이 되어졌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지가 좋아하는데 군생 자 그 다음에 니크셔나금 아유 좋아요 아유 니크셔나금 이뻐요 끝내줘요 올 제가 왜 고개를 숙였냐면 아 참 특이할 아 저희는 환풍기 때문에 화분 소개하려니까 떨어졌네 자 니크셔나금 포트는 9cm 포트 이고 금이 선명해요 가격이요 얼마나 받아보시면 놀래 깜짝 놀라십니다 가격 2만원 이 화분은 공방분 11번 인데 3개 하시면 7천원씩 3개 하시면 2만원 이에요 2만원 입니다 공방분 음 어디가 띵 잡나 심어 보니 어 심어서 보네요 어허 드립니다 해드립니다 자 어흐 흰색은 지가 좋아하면 되나 녹색은 어 아 이쁘네 그죠 또 있어요 빨강 노랑 다 있습니다 자 니크셔나금 까지 했죠 그 다음에 제 요새 아 좋다 가죠 넘버원 이라고 불러다오 예 넘버원 예 넘버원 입니다 어휴 이뻐요 얘는 금 이냐구요 금은 사실은 아닙니다만 전부 다 줄금이 가 있어요 우리 아가보이데스 금 어 아가보이데스 금 처럼 어머 줄금이 다 갔네 그럼 가격 만원 진짜 넘버원 어 넘버원이 맞습니다 어 줄금이 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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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황장 중이라서 물빵빵이라서 금이 금줄이 덜 보이잖아요 어 포트는 종자포트에 있으나 어 종자포트를 넘쳐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어휴 진짜 어휴 넘버원 넘버원 예 넘버원 끝내줍니다 이렇게 슬금이 가 있어요 이렇게 가잖아요 슬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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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줄금 다 가잖아요 아가보이데스 금과 같이 마치 자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하다는 앗 뜨거 뜨거 핫하다는 알라딘금 어휴 어머 세상에 이 풀분에 심어 달라면 심어 드릴게요 저희 금 혹시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저희 금밭에는 다 이 풀분으로 심어 이 풀분이에요 풀분 풀분은 제가 서비스 쑥쑥이도 서비스 알라딘 금 심어 달라 그러시면 해드립니다 아휴 이런 금 정도는 예전에는 마리아 금이 얼마였어요 뿔이 내리지 않은 자구 딱 잘라서 10만원 막 이랬잖아요 어머 뿔이 내렸어요 그럼요 자 뿔이 다 완전히 뿔이 다 내렸습니다 알라딘금 5만원 아 끝내 제가 이 모주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건 제 아이가 아닌데 모주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끝내줍니다 자 구독자님 배송 받는 아이는 요 상태 12cm 분에 있는 요 상태로 배송을 받으십니다 원하시면 나는 녹색 풀분에 심어 달라 쑥쑥이에 심어 달라 예 심어드려요 쑥쑥이로 어 풀분값은 안받지 당연히 안받지 아유 그럼 내가 풀분값 돈 받겠어요 쑥쑥이 값 돈 받겠어요 아 쑥쑥이요 아 소문듣고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아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와 우리 애기 아빠 왜 바쁘세요 자 쩌쩐쩐쩐쩐 그리고 제가 몇 개만 더 갈게요 앙코르를 구독자님들이 영상 보시고 어머 세상에 나는 15만원인지 알았냐 이렇게 아유 15,000원 자 앙코르 15,000원입니다 15,000원 앙코르 15,000원 이렇게 심어 가시길 바라요 공방분 12번에 원하시면 심어드립니다 공방분 12번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 있어요 블루와이즈번 아 멋있네 블루와이즈번 쩐쩐쩐쩐쩐쩐쩐 아 뭐하고 비슷한 내가 좋아하는 그거 하고 아유 무슨 돈 닮았어요 아니에요 블루와이즈번 가격은 만원입니다 어휴 원하시면 이렇게 식재 화분 2만원 더 어머 그려 그러면 앙코르 15,000원 블루와이즈번 만원 공방분 만원씩 2개 그쵸 45,000원 택배비는 구독자님 아유 좋아라 자 그 다음에 어머 키스키스 아유 이뻐다 음 더 굳어야 돼요 더 저한테는 이보다 더 굳혀진 아이가 있죠 자 구독자님 구매 가능한 아이 하나 둘 셋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야가 키스키스 지난 영상 봤어요 음 아 가이름이 뭐였지 어머 그럼 가이름이 뭐였지 아유 이따 키스키스 얘 만원짜리가 8,000원인데 할인해요 할인 어머 세상에 키스키스도 이제 가우 좋다 내가 영상 아유 전체 구독자님 받으시는 풀분 사이즈는 7.5cm 키스키스는 만원짜리 짝대기 8,000원 20% 할인합니다 키스키스는 한 번만 구독자님 투자하셔서 한 번만 굳혀보세요 다남다이기 이뻐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아이들 키스키스 퍼플초코 오 레티지아 어휴 짠 짠 짠 짠 짠 짠 짠 갈게요 자 잠시만요 키스키스 잠시만 갈게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키스키스 갖고 자 이 아이가 퍼플초코예요 어휴 구독자님들 물 안 들었다고 지금 흥하시죠 어휴 그려 자 흥 5,000원 5,000원 어 포트는 7.5포트 아이 9.5포트 아휴 5.5포트 5.5포트 어 퍼플초코예요 그리고 이 레티지아 철화는 구독자님들이 흥하시죠 아휴 흥도 여러 번 하네 왜냐하면 붉게 물이 들으면 모자 없기 때문입니다 어 레티지아 철화 하나 5,000원입니다 퍼플초코 하나 5,000원입니다 6,000원이긴 해도 5,000원입니다 5,000원만 결제하셔야 자 그 다음에 레드와인 아휴 세상에 레드와인 어머 야가 레드와인이요 가격이 얼마요 6 야도 6,000원이야 얜 5,000원에 안 준대요 어 단가가 담면 안 돼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안 되는 말을 그렇게 안 된대 안 된대 레드와인 가격은 6,000원입니다 레드와인 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영웅 아휴 세상에 보톡스 자 보톡스에 원종추비반이 만원짜리가 지금 아니 2만원짜리가 만원에 할인합니다 아휴 진짜 엽성 봐봐요 얼마나 굳혀졌겠어요 입장 짧죠 라인 선명하죠 백분이 들까 말까 하죠 얼마 원종추비반이 할인이 더 좋네 2만원짜리가 만원 아휴 자 원종추비반이 까지 여기는 이와랜드였습니다 구경오세요 놀러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네 구독자님들 러블리로즈입니다 다남다육이 잎꽂이로 키워내서 출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제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 될 듯 싶어요 특별히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군생짜리를 일두의 가격이 얼마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외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두당 3,000원이에요 왜냐면 이 외도는 선별을 해서 로젯 하나가 단독으로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비교되시나요 비교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10두 하셨을 때는 군생으로 10두를 헤아려서 보내드리고 외도 10두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3,000원짜리 10개니까 3만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택배를 보내드리는데 자 그러면 러블리로즈는 제가 늘 러블리로즈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형상이 나와야만이 러블리로즈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외국 친구가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해도 제가 두세 달 이상은 저희 하우스에서 조금 더 기다립니다 지금 현재 포트는 5.5cm 포트인데 구독자님이 위에서 봤었을 때 꽉 차고 넘칠까 말까 합니다 이 아이는 외도 하나 달라 두 개 달라 하시면 3,000원으로 계산이 되고 그냥 1도 2도 3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군생을 헤아려서 주는데 군생은 2,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구독자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진 손편지 자 한번 구독자님의 강원도 평창에 있는 구독자님 지난번에 30두를 구매해서 이렇게 멋진 포스가 되었다 그러나 외도짜리를 10두씩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자 세아오 보세요 외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30두여도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봐요 그러니까 로젯 하나짜리는 자 크기 비교하셔요 크기 비교하셔요 자 10두를 수제분 7번에 식재해서 배송합니다 나는 그냥 30두다 그러면 2,000원씩 6만원 어머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제분 8번은 19 곱하기 13.5 하나는 2만원입니다 수제분 7번은 17 곱하기 13 한 개는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식재할 수 있고 나는 러블리로즈 2,000원짜리를 식재하시면 이렇게 포트가 작아졌죠 수제분 6번으로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식재해서 택배 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화분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로망이다 러블리로즈를 고급지게 고급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특별하게 갖고 싶다 이러면 수제분 11번에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살짝 있고 약간 깊이가 있고 이렇게 배수 확실하고 예 자 이렇게 나는 수제분 서인경분 11번에 식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서인경분 이렇게 꽃다발처럼 생긴 화분에 식재하고 싶다 그러면 서인경분 12번에 식재하는데 가격은 동일하게 33,000원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나는 약간 특별하게 갖고 싶다 할 때는 서인경분에 하시고 아까 사진 보셨죠? 우리 강원도 평창에 구독자님이 러블리로즈를 구매해서 이렇게까지 키워보기 처음이다 지난번 처음 영상 때 아마 구매하셔서 제가 식재해서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유 멋지게 베란다를 꾸며놓은 구독자님 자 오늘은 제가 이 아이 둘을 구독자님 강원도 평창으로 배송갑니다 한 개가 크잖아요 자 세 개를 비교하시면 로젯 크기가 다릅니다 외도짜리는 3,000원이요 군생은 하나에 2,000원입니다 러블리로즈였어요 네 장환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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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에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미니를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키로 5천원 그 다음에 10키로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키로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키로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읍은 1키로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키로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키팅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키로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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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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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키로 2 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쓰면서 그렇죠 소립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키로 다육이볼 중자 2키로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쵸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x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x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x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x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x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거는 댓글 안하셔도 감사하다고 안해도 필요한건 그 외에 필요한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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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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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